짠! 테이프 볼 안에 스노우 가루를 넣어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남벤장? 오, 오빠, 티! 리온이는? 리온이 지금 태권도 갔는데? 아, 그래! 근데 리온이는 언제쯤 노란 띠 딸 수 있대? 그러니까 계속 심산 날을 놓치네! 아, 헤헤 뭐 하고 있었어, 맞는데? 아, 마침 엄청 재밌는 거 하려고 했지! 엄청 재밌는 거? 뭔데? 짜잔! 테이프 볼 안에 스노우 가루를 넣기! 오, 요즘 유행하는 테이프 볼! 어, 귀여워, 미팅! 근데 또 대박인 거 뭔 줄 알아? 대박인 게 뭔데? 이 스노우 가루 물에 넣으면 부풀어오른다? 오, 신기하겠다! 그러니까! 테이프 볼 안에 넣으면 스노우보드 되는 거야! 신기하겠지? 신기하고 재밌겠다! 그럼 테이프 볼 안에 스노우 가루를 넣기! 준비, 준비, 준비! 시작! 먼저 테이프를 잘라주고 가장자리를 붙인 다음 이 안에 스노우 가루를 조심조심 넣어줍니다! 스노우 가루를 이렇게 떠줘요 그 다음에 닫아줘요 여기에 이제 바람을 불어줄 거예요 넣으면 워낙... 앗! 이건 아닌데? 한 번에 실패 이후 다시 반짝이를 넣고 이번엔 반짝이도 추가해줬고 그 다음에 이걸로 넣어볼게요 오, 됐다! 여기에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런 데다가 구멍을 뚫고 이제 물을 넣어주면? 스노우 가루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물을 조금만 넣어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노우 볼이 완성되었지? 오, 신기해! 안에서 눈이 됐어! 오, 신기하다, 와! 와, 너무너무 신기해! 스노우 볼 됐어, 눈! 와! 와! 스노우 볼이야, 와! 핑크 핑크해! 핑크색 글리터 넣어서 이 스노우 가루 근데 원래 슬라임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야? 어, 그거는 다른 스노우 가루야! 다른 거라고? 응! 그거는 물을 넣는다고 막 부풀어 오르거나 그러지 않아! 오, 다양하게 신기한 게 많네! 슬라임 안에 넣으면 포석포석하고 아주 눈 같은? 그런 슬라임이 될 수 있어! 오, 우와! 만들어 보자! 눈꽃 슬라임 좋지요! 오, 우와! 리온이 쩜껑들여서 안 왔으면 좋겠다! 야오, 핑크해! 어? 박세인? 그래, 내가 왔다! 천어버전 박세인! 천결뜸 박세인! 하하하하! 아, 병혜꾼 등장! 오, 하하하하! 왜 안 오나 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별 뜻 아니야! 뭐 하고 있었어? 또 재밌는 거 하고 있었어? 응, 우리 눈꽃 슬라임 만들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잘 봐! 엄청 재밌어! 물 같은 슬라임을 위에 부어주고 우와! 이거 완전 물이다! 일단 물 같은 슬라임에 눈꽃을 부어줍니다! 슉슉슉 오! 그래서? 소리? 들어오면? 헉! 소리 좋잖아! 오, 손 꺼! 우와! 갑자기 됐잖아! 슬라임 개를 부으면 오! 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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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추가! 눌러보면? 오! 오! 완전 재밌어! 이게 진짜 슬라임 됐다! 물 넣으면 부풀어오르는 스노우로 한번 해주세요! 이 정도 하고 물을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부풀어올라라! 오! 우와! 우와! 오, 눈이 됐어! 오! 오! 대박 신기해! 오오오오오오! 이걸로 눈꽃 슬라임 만들어 볼게! 이 위에다가 또 슬라임을 부어줍니다! 슬라임 넣고 섞어주기! 이 안에다가 이제 노란색 색소를 넣어볼까? 노란색 색소를 넣고 오! 섞으면 우와! 노란색을 우와! 오! 오! 예쁘다! 노란색 눈 냈어! 노란색 눈! 우와! 예쁘잖아! 오!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썰어드릴게요! 망쳐버리자! 계란말이 망쳐버리자! 와! 그거를 막 테이프 모양 만들어서 넣던데 아! 그 테이프에 이렇게 모양 낸거? 박스! 어! 뭐 하트로도 하고 그러던데? 맞아! 그거 재밌잖아! 우리는 그런 달 모양으로 할까? 구름 모양도 재밌겠다! 오! 구름 모양! 구름 모양은 그럼! 하늘 땅 만들기 할 때 할게! 오! 좋겠다! 오! 재밌겠다! 기대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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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정도 크기에 맞게 달 모양을 그려줄건데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줍니다 모양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 종이를 테이프에 대고 테이프랑 같이 잘라줄게요 모양대로 잘라줬으면 여기를 노란색으로 색칠해주기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서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옆면을 이렇게 붙였으면 나머지 면도 붙여줄텐데 붙여주기 전에 색칠을 해주고 붙여줄게요 여기 안쪽에 끝이랑 끝을 붙여줄게요 짠! 이렇게 달 모양 케이스 완성! 진짜 타일처럼 됐잖아! 저들의 타일처럼 수놓은 타일처럼 수놓은 별처럼 어쨌든 이 안에 눈꽃 슬라임을 넣어줍니다 오! 아까 아까 눈꽃 슬라임이 딱 들어가네 대망의 하이라이트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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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 가루가 들어있는 느낌이 나 오 나도 나도 색깔있는 글리터 스노우볼을 만들어 보겠어 색깔있는 글리터볼? 먼저 물에 식용색수를 넣어서 넣어주고 색깔 예쁘잖아 주사기에 넣어주고 준비 완료 클리터를 부어주고 스노우 가루를 넣고 닫은 다음 나 잘하지? 아 그렇게? 청록색 주사기를 바로 넣어주면 하나 둘 셋 안돼 망했잖아 됐잖아 영롱한 글리터 스노우볼이잖아 예쁘잖아 완성했어 지구볼 같잖아 지구안에 우주안에 갤럭시 같아 너무 예쁘다 우와 한번만 만져보자 어딜 만져? 왜 때리냐?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블랙건 절대 만질 수가 없다 나 간다 뭐야 기분 나빠 저렇게 간다고? 그래 잘가라 박세인 제발 가라 진짜 어? 근데 뭐 넣고 갔는데? 뭘? 어? 자기가 만든 걸 넣고 갔잖아 웃기다 결국 놓고 갈 거면서 눈 만지게 하네 그러니까 지구절리 같다 지구절리 이 안에 글리터도 들어있는데 스노우 가루가 들어있었잖아 그래서 만지면 진짜 신기하다 약간 개구리랑 부서진 거 만진 느낌? 우와 근데 되게 지구절리 같아 우와 안에 늘어있는 눈꽃 되게 신기하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테이프 볼 안에 스노우 가루 넣기 선호 상호 내가 만든 지구 젤리 절대 못 만지지 뭐야 놓고 왔잖아 아 말도 안 돼 왜 놓고 왔냐고 지저기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 우린 해낼 수 있어 슬롯한 엔시